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야 전문가가 부지런하게 일을 해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여러분들 보냈으니까 여러분 채널을 절대 돌리지 마시고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동작 9월 2020년 판사 출신의 잘난 채 하는 그런 젊은 양반 있지 않습니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팡팡 치고 짜증내고 했던 사람 나경원 의원 전 의원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기발나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비교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4.15 총선 당시에 동작 9월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차이값 사전투표 광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나게 큽니다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7입니다 이만큼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에서 17% 가량을 여러분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원은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만큼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에 16% 정도를 동별로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4당 제5동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마이너스 13.5% 더불어민주당 김수진 플러스 14.6% 정의당의 이호영 마이너스 여러분들 0.8% 마이너스 0.8하고 여러분들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8, 9, 10 딱 그대로 맞네요 마이너스 1.4 여러분들 5 정도 나오네요 반올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100%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뭘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동별로 동별로 미래통합당의 나경원이 획득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지고 그냥 전산적으로 이수진 않게 넘긴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전 의원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정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전산으로 발표한 결과하고 투표함 속에 투표수가 안 맞을 테니까 다 갈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재검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나경원 의원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러나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냥 입 다문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런 먼 거 하니까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하고 2020년 실시된 4.15 총선을 여러분들 차이값을 비교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비교한 이런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한 선거하고 조작하지 않은 선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대 서울 동작궐입니다 이수진, 나경원 여러분 이 표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상도 제1동 나경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수진 플러스 12% 흑성동 나경원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수진 플러스 13% 사당 제1동 나경원 마이너스 11% 이수진 플러스 12% 사당 제2동 나경원 마이너스 16% 이수진 플러스 17% 사당 제2동 나경원 마이너스 11% 이수진 플러스 12% 사당 제4동 나경원 마이너스 14% 이수진 마이너스 15% 사당 제5동 나경원 마이너스 13% 이수진 플러스 15%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11 12 15 같은 수치는 사전투표를 전산적으로 조작하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은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출출한 표본집단 1과 표본집단 2 사이에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서울 동작구원의 구민들은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도가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 혹은 3% 정도 차이가 차이값입니다. 3%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13 15 16 이게 왜 나옵니까? 차이값이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나경원 표는 빼고 이수진 표는 더하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동작구 구민들이 다 뭡니까? 머리가 완전히 맛이 가더라도 이런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왜?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표본수가 가면 크면 모집단을 착하게 뭡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한 것이 불과 1000명, 1000, 3명, 1000, 5명 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표본집단이 1000개라도 모집단의 특성, 국정지지도 같은 걸 예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표본수가 얼마나 됩니까? 10만, 20만, 30만 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겠죠. 여러분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의 20대 총선입니다. 서울 동작구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플러스 4 허동준 마이너스 2 상도 1동입니다. 흑성동 나경원 플러스 6 허동준 마이너스 1 사당제 1동 나경원 플러스 2 허동준 0 사당제 2동 나경원 플러스 4 허동준 마이너스 3 사당제 3동 나경원 플러스 4 허동준 마이너스 5 허동준 마이너스 3 사당제 5동 나경원 플러스 3 허동준 0 이렇게 수치가 작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안 나왔지만 0 값도 몇 개 나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주물럭거린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주물럭거렸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낭몰랑 난 모르겠어 난 대통령 먹었거든 이런 국힘당은 해체가 되더라도 별로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거 사기를 친 사람은 주범이고 선거 차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덮는 사람들은 공범이거나 종범이니까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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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거 사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덮는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거는 좀 기다리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걸 보고 그냥 헤헤헤하고 다닌다? 그거는 그냥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여러분들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선거 데이터에서 어떤 종류의 패턴이나 규칙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선거를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정확하게 일정한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을 했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시도를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작된 사전투표 수입니다. 그래서 차익값인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12, 13, 12, 17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선거 프로그램 선거 여러분들 공식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오른쪽처럼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2016년 20대 총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차익값이 상도 1동, 이수진 제로, 나경원 플러스 1, 사당제 1동, 이수진 플러스 2, 나경원 마이너스 1, 사당제 2동, 이수진 플러스 5, 나경원 마이너스 4, 사당제 3동, 이수진 마이너스 1, 나경원 플러스 1, 사당제 4동, 이수진 플러스 5, 나경원 마이너스 4, 사당제 5동, 이수진 플러스 4, 나경원 마이너스 3, 들쭉날쭉 들쭉날쭉 수치도 뭡니까? 아주 작습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는 바로 이런 선거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게 조작되지 않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 선거가 여기서 보시는 왼쪽에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정말 제야 전문가가 큰 일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국의 유수의 여러분 그 수많은 여러분 박사들이 있지만 생업하면서 밤에 이 선거 데이터 분석한 제야 전문가 한 사람의 그 수많은 가방권이 긴 사람들이 정말 고개 숙여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7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가 나온 겁니다. 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뭐죠? 찾아낸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다 수정해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니까 이렇게 뭡니까? 차이값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가지 표로 딱 정리되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된 겁니다. 왼쪽에는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는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아주 작은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법대를 나온 천대엽과 이동은 덕수상고를 나와가지고 딸들을 다 뭡니까? 훌륭한 교육을 조기 유학을 시킨 조재연이 4.15 총선에 이른 판결문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이거나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4.15 총선과 비슷한 선거 데이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썩어빠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덮고 가자는 거죠. 없던 일로 하자는 거죠. 이러니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국힘당을 여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나쁜 사람들입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른다섯 번 자유를 외친다고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실컷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눈을 놔둬 보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이준석과 윤석열과 국힘당은 싸우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싸워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싸우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을 뭐죠? 배반하고 진실을 배반하고 정의를 배반하고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배반하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까? 사람을 설득할 때는 진심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부분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이거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상입니다. 이렇게 선거가 완전히 뭐죠? 그냥 뭐 붕어빵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시대에 이걸 어떻게 듣고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듣고 나가겠습니까? 한국법규회님 말씀처럼 공식적으로 확인만 안 시켰을 뿐이고 부정선거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드래곤스님은 부정선거 수사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가담한 공범이들 합니다. DNS님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비대되는 예보신 내 homeland